내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고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왔습니다.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알았을 때 저에게 비춰준 그 사랑의 힘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참 그리스도네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재림교인으로서 변화된 어떠한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점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했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던 저의 가려진 부분을 열어주었고요. 영혼불면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많은 교인들이 잘못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진짜 바르게 가르치는 교리인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교리교파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새로운 신앙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줬던 아주 중요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우편함에서 월간지 변화라는 책자를 보고 제가 지금까지 궁금해왔던 제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그 책 속에서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까지 지켜오지 못했던 안식이를 지키게 됐고 또 개신교에서 가리키는 그 오류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저희들이 영혼 불면서를 믿고 가리키는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안식이를 지켜야 하는 안식이를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중요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도 재림교인으로서 4월달에 침례를 받고 침례의식을 통해서 재림교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센터인 진리 횃불에서 안식이를 준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좋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해준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정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또 4월 달에 9박 10일 동안 하동에서 베델 수양원 베델 수양원에서 세천사 기별과 예수님 증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을 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또 강사분들을 통해서 환자들과 많은 재림 성도들과 규제를 나누면서 재림교회에서 갖고 있는 참 놀라운 교리와 그 깊은 뜻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저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매체 변화책자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재림교 성도로 뿌리내리면서 제 안에 뜨겁게 솟구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주변의 형제들과 지인들이 자기 감정인지 믿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성령에 속고 있는 그들에게 재림교류의 참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낯선 이 자리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가서 제가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매체 월간지 변화라는 책재를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준 그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완전히 전하지 못한 것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이 저희도 I hope everybody automatically comes in this direction and sits closer together. If I'm here, I'm going to ask that everybody does that. I won't tell you, but I'll ask. At this time, can we go ahead and have a prayer? Dear Heavenly Father, once again, w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as friends, as a congregation, as fellow believers, to share in the Word of God. We thank you for the blessing of the wonderful testimony we heard. We're thankful that the many things that you provide us, a place to worship, food to eat, to nourish our bodies, we're thankful for everything you provide, and we pray that we can grow together, not only as a Sabbath school and fellowship, but as a church together, as a congregation, that we can all grow closer to God together.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You're released to go to your schools. Please come back next wee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